아직 쉴 거만 섭섭했어 아주 많이 군아 정화 못 봤어? 너 아빠만 쏙 빼놨더라? 형 너는 유치하게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배우가 되고 싶은 거야 혜준이랑 비교당하는 거 너무 싫어 저 사혜준이 신고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게 너무 그리워 밖에서 둘이 껴안고 사진만 찍히지 마 너 찰리전이라고 하냐?